진짜 수치는 수치스럽다고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수치스러운 존재로 열등하고 찌질하게 개처럼 살게 하는 게 수치예요. 개지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다 참으면서 학대당하고 일해주고. 자 여러분. 인간이 만든 사회적 관념이 있어요. 이혼은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처맞으면서도 그냥 꾸욱 살아. 그러면 나는 안 수치스러운 여자야. 이렇게 생각해. 그게 수치가 아니에요. 처맞으면서도 그냥 살고 짐승 대우받으면서도 그냥 좋다고 살고 꼬리 흔들고. 이게 수치예요. 여러분. 수치가. 인간의 만든 그 관념의 그 룰. 버림받은 게 수치야. 그거 엄청 이상한 걸 알아야지. 버림받은 자기를 자기가 수치는 거지. 버림받은 게 왜 수치예요. 독립운동하다 버림받았어. 그 일본 순서들한테 버림받지. 막 맞고 막 죽임당하고 막. 그게 수치야? 그러니까 아주 말초적으로 버림받은 자기를 막 수치 줄 때 그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 그 여러분 애고가 생각하는 수치는 자기가 자기를 수치는 줄 때 수치스럽다고 생각해. 근데 자기가 자기를 왜 수치 주느냐. 모든 애고는요. 비교, 평가, 판단해. 그래서 늘 하는 짓거리가 그거예요.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맨날 남의 눈에 신경 써서 착하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애고요. 그래서 벌써 이혼하면 무인도에서 혼자 이혼했어. 남편이랑 둘이 있다가. 뭐 수치스럽겠어? 어? 여기서 이혼한 나를 어디 가서 지금 결혼생활에 이혼했어. 이럴 때 사람들이 나를 약자로 볼까 봐. 남편이 없고 부인이 없는 그런 약자. 버림받은 약자. 버림받은 건 약자지. 그래서 무시당하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수치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안 하는 거야. 버티고. 수치스럽다고 하면 자기 수치 줘. 버림받은 건 수치스럽다고. 하지만 가짜야. 돈 못 버는 게 수치스럽다? 아니 무인도 가서 돈 못 번다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겠어?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 돈 못 벌면 사람들이 비난해. 수치 줘. 그 수치를 진짜라고 받아들여. 당당하지 않은 거지. 수치스럽다고 자기 수치 주면 이게 진짜인 줄 알아. 그 수치 주는 그놈이 수치여. 자기를 존엄한 인간을 돈 못 번다. 못생겼다. 이혼했다. 버림받았다. 너는 이렇게 고하다. 이러면서 수치 주는 그놈이 수치라고. 그 수치에 딸려 다니는 게 수치라고. 그래서 수치스럽다고 나를 무시하면서. 너 같은 애는 대충 먹고 대충 살고. 너 같은 애는 행복할 자격이 없고. 하면서 수치 주는 그게 수치야. 여러분. 원래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싹 다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막 이렇게 살면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럴 때 그게 수치야. 자기 존중을 못할 때 수치라고. 벌써 엄마 아빠가 나를 수치 주고. 나를 학대할 때는 내 속에. 그 수치 당한 애가 있는 거야. 수치 당한 애는 누구. 자연 발생적으로 자기가 수치 준 애지. 엄마 아빠가 날 수치 줘도. 그걸 아프게 받아들이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꺾고. 내 수치를 인정해버리면. 걔는 사라져요. 근데 그때마다 인정을 안 했어. 그 수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왜? 수치가 진짜인 줄 알고. 진짜가 아니야. 저 잘되라고 그냥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진짜 내가 못 쓸놈이고. 나쁜 년이고 하면서 받아들였어.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계속 수치 주고 살고 있을 때. 그게 수치예요. 존재의 수치가 그거지. 짐승처럼 산 수치. 짐승이지. 부모가 서로 싸우면서 때리고 맞고 했으면 짐승이지. 애들 앞에서 짐승 짓을 한겨. 쳐때리고 맞고. 그러면 맞은 사람은 불쌍하니까 착한 사람. 때린 사람은 때렸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둘 다 똑같이 개돼지요. 그냥 수치여. 인간인데 쳐맞고. 또 때리고. 약육광식으로. 그렇게 있으면 그냥 수치여. 그렇게 수치를 떨었어. 그리고 나서 애들 보고 이런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돼. 부모가. 그래서 수치 있던 부모 밑에 내가 자랐는데. 나도 수치지. 존재의 수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그 존재의 수치를 수치로 인정을 하고. 그거. 그 수치를 나라고 인정하는 게 두렵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그 마음을 인정할 때 그 존재의 수치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걸 수치스럽다고 생각도 안 해. 그 수치가 나라고 인정도 안 해. 나라고 인정할 때 너무 두려우니까. 인정하려고 하는데 너무 죽음의 공포가 올라오고. 그 애고 수치의 애고가 죽기 싫으니까. 인정 안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두려움도 버려서. 수치를 인정 안 할 때 수치 자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수치 떨고 사는 거야. 인간들이. 수치가 수치라고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수치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경지에 이르는데. 수치를 안 봐. 버려. 제일 무서운 게 수치니까. 버리니까 수치 떠는 거야. 수치를 보고도 머리로만 수치스러워요. 이러고 마음으로는 진짜 수치를 못 느껴. 왜? 그 수치가 나라고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 수치를 죽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까발리는 거예요. 까발리는 거야. 가장 큰 수치 떠는 사람은 자기 수치를 감추고 얘기 안 하고 보호해. 그래서 이중인격을 써요.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 내 앞에는 세상 없이 점잖은 사람이야. 남자분인데. 교수야. 그런데 그 다음번에 부인이 왔는데 부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수치 주고 따위리고 학대하고 부인은 울고 불고 울고 불고 왜 그럴까? 자기 수치스러우니까 감춘 거야. 점잖은 척하고 왜? 개돼지처럼 날뛰는 거 내 앞에서도 하지. 왜 안 해? 그래서 그 다음번에 왔길래 내 글 있어. 당신 이렇게 했다며? 부인한테. 어? 누가요? 막 이래. 하던 짓거리 그냥 해. 왜 그래? 그거 수치스러운 거는 알아? 수치스러운 짓을 해놓고 버린 거야.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버리니까 자기인 줄 알으면 아무데서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집에서는 아주 욕을 달고 산대요. 열여덟. 막 부인한테도 욕하고 딸한테도 욕하고 때리면서 너는 그런 년 밑에 태어나서 그래. 막 이런데 그리고 나와서 여자들한테는 세상 없는 매너남이야. 커피 사주고 가증스럽지. 그 수치가 그러니 죽어? 여러분이 집구석에서 하는 행태를 봐. 그리고 나와서 다른 행태 하면 그게 수치여. 똑같아야 돼. 안팎이. 그러면 이러지. 시장통 가서 아줌마들이 막 막 쌍욕하고 싸우면 어 이렇게 보이는 데서 하면 수치여. 여러분은.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건 용인되고. 그게 걔 수치여. 하던 짓거리를 그냥 해. 안 하잖아. 수치수 넣으니까. 여러분 그게 존재의 수치예요. 그래서 수치가 죽으려면 그냥 까발려야 돼. 내가 어떤 인간이지. 또는 옆에서 그걸 못하면 까발려줘야 돼. 어떤 수치를 떨고 있는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수치 떨고 사는지를 얘기해줘야 돼. 얘기해도 안 받아들인 사람 있어. 안 보고 싶은 거지. 자기 수치를. 화내면서 너 왜 나 수치 줘. 내가 팩트 얘기했는데. 안 하는 사실을 얘기해. 팩트 얘기했어. 여기서 수행하다 말고 바람나서 도망갔어. 남녀가 새벽에. 트럭 타고. 그 얘기했다고. 바람나서 나갔잖아. 트럭 타고. 그게 팩트인데. 내가 얘기했다고. 얘기한 나한테 뭐라고. 자기들 수치 줬다고. 수치스러워서 새벽에 트럭 타고 도망. 야반도 주라지 그러면. 수치스럽지 않으면 당당하게. 그냥 사귀지. 왜 그랬어? 입을 쳐맞고 자기들 수치 안 보려고. 그러면서 세상이 다 그거예요. 내로남불이 그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게 그거야. 자기 수치 안 보고 가리고 남 수치 주는 거지. 그렇게 남의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날 수치 주고. 자기 수치를 똑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다 까발렸잖아. 브이로그에 막 올리잖아 내가. 그냥 막 까고. 마스도 아기들도 다 까고. 그러면 그 수치빙이는 안 죽으려고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해. 그리고 남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거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불쌍하고 저런 나쁜 놈이야. 근데 상대방 얘기 들어봐. 기가 막히지. 그거 어리석은 거야. 한마디 듣고선 거기 쓸리는 아기들은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리고 어느 집단에서 퇴출을 당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집단 모두가 다 싫다고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개 수치야. 수치를 떨면서 감추는 사람이라고. 같이 살아보면 환희하는 거야. 그냥 연애질 10년 하는 것보다 한 달을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알잖아. 그 사람을. 그치? 먹고 자고 같이 해보면. 뻔할 뻔 짜녀. 그런데 그 퇴출 당한 사람 얘기만 듣고. 아 그래. 너는 착했는데. 아 그럼 지 입으로 지 수치를 까면 도인이지. 퇴출 당하지도 않아. 자기 수치를 알면. 버림받을 때 자기가 버림받을 짓을 한 걸 보고. 그 수치 있던 걸 보고 인정해야 되는데. 모든 애고들이 자기 수치 안 보려고 미움 쓰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수치 안 보고. 제일 좋은 방법이 인정하는 거야. 자기 수치. 자기 수치 있던 거. 그런데 그거가 안 보인다. 수치 안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너무 아프고 두려워. 그래서 안 보려고. 남한테 미움 쓴 것만 수치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미움 쓴 게 더 큰 수치야. 특히 여자아가들. 그렇게 맞고. 그렇게 쌍욕 듣고.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왜 살아. 같이. 왜 살아. 자기를 그렇게 수치스러운 존재에서 전락해서. 짐승이야? 사람인데. 남자들 중에도 있더만요. 맞사남. 맞고 사는 남편의 모임. 나는 그게. 여보. 미워. 이렇게 때리는 줄 알았어. 아 뭐 이런. 애교의 모임인 줄 알았어. 아니 생각해봐. 남자가 힘이 세고 여자는 약하잖아. 근데. 꽤 오래 전이야. 7, 8년 전. 근데 진짜. 이래. 야. 참. 니네 재밌다. 그래서 남자들 재밌네. 그런 것도 만들어. 나가 가서 한 대씩 때려줄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러는 거야. 회원님 지금 장난해요. 거기는 다 올리는 거 보면 뼈 부러졌다. 몽둥이를 맞춰서. 다리 부러져서 깁스했다. 이런 얘기 엄청 올라와. 그러면. 네도 그랬어? 그랬더니. 말이라고 해. 우리 부인도 거칠어. 야구방맹이를 때려서 내가 갈비뼈 부러질 적 있고. 두개골 박살낼 뻔했어. 후라이팬으로 머리 작살내서 쓰러진 적도 있고 얘기해요. 그래서 돈을 못 벌어다주니까. 아니라고. 돈도 천만 원 이상 벌어다준대. 월수. 그때가 언제요? 7, 8년 전에 그랬어. 그리고 애도 봐주고 다 해준대. 맞을까봐. 근데. 왜 맞아? 그러면 뭔가 화가 나면 자기한테 화풀이하고. 또는 마음에 안 들면 꼬투리 잡아서 화풀이하고. 야교 강식이죠. 그래서 아니 네가 힘이 더 셀 거 아니에요. 근데 헤라님 이상해요. 부인 앞에만 쓰면 힘이 빠진대. 힘이 이렇게 젓가락 들 힘도 없대. 부인이 벗어서 자기 쫙 노려보면 힘이 없어서 하지마 이렇게 된대요. 근데 남자들하고 붙으면 절코 자기가 힘이 약한 게 아니래. 회사에선 이긴대. 남자들하고 붙으면 이기는데 여자 중에서 특히 자기 부인만 보면 힘이 빠진대. 그래서 네 부인을 한번 파보자. 왜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부인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면 엄마가 아버지를 때리는 가정에서 자란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뭐 했냐면 여자는 강하고 남자는 약하다. 그 관념이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세면 진짜 남자 앞에 쓰면 힘이 이렇게 올라와요. 깡단이. 무섭지가 않아 남자가. 근데 만약에 거꾸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 지만에서 자라면 남자 앞에 가면 힘이 빠지지. 여자가. 어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해. 이 관념이 생기는 거. 관념의 힘이 무서워요. 근데 또 이 남자는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엄마가 아버지를 때리는 과정에서 자라는 남자야. 그러니까 둘이 기가 막히게 알고 만나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 둘이 만나잖아. 관념이 정말 똑같은 아기끼리 만나. 피해자 가해자가 그 패턴이 똑같은 아기끼리 만나지. 절대로 거길 벗어나지 못해. 잔인성의 살기가 있잖아. 가해자 피해자. 그러면 잔인성의 살기끼리 만나고. 그렇게 돼요. 여자 남자가 이게 바뀐 거지. 그치?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들이랑 아버지도. 아버지는 언제 한 번 자기가 다리 부러졌을 때 술을 같이 마셨대. 근데 이 새끼야 넌 왜 맞고 살아. 나는 그랬지만 넌 그러면 안 돼야지. 빠단풍이요. 빠단풍. 그걸 가르쳤잖아. 몸으로. 아버지는 왜 맞고 살았어요. 얘 나는 네 엄마 옆에 쓰면 힘이 빠진다 이러들어. 나도 그래. 그게 그 마음이 무서운 거죠. 그 의식이 새겨지. 경험정보로 새겨지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맨날 학대당하고 살고 남편한테 절절맸어. 애나 주고 돈 벌어주고 설거지해주고 다 해주면서도 맨날 남편 다 주고 다 뺏기고 살아. 절절맸. 그러면 그게 학습화돼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아. 그걸 안 해주면 수치스럽다고 느껴. 여자가 남편이 막 여자 옆에 내가 말이지. 밥도 안 차리고 어디 갔어. 그러면 미안해요. 잘못했다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 그게. 학습된 관념으로. 그게 수치가 아니야. 자기를 짐승처럼 살게 한 게 수치야. 평등한데. 남녀가 어디 있어. 평등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왜 매맞고 살아. 돈 갖다 주고. 돈 주지 마. 때리려고 하면 집에 들어가지 마. 때리면 안 들어가겠다. 돈 안 주겠다. 버려버려. 혼자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버림받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남의 눈치 보고 버림받는 게 무서워서 그냥 수치당하고 사는 거야. 왜 그런 취급받고 살아. 응. 그게 수치지. 버림받은 게 수치야. 아 진짜. 그래서 그게 수치가 아니라는 거 알리려고 해라 엄마가 막. 막 내 사생활. 그거 쉬워. 이 단체 수장이고 망공받은 단체 수장이 그냥 두 번 이혼한 거 까고 바람피운 거 까고 남편. 전 남편 바람피우고 내가 막 깎잖아. 아니 지가 바람피우고 왜 내가 수치를 느껴야 돼. 응. 왜 내가 수치를 느끼고 내가 감싸주고 내가 시시해야 돼. 웃기지도 않더라고. 내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런 단체의 수장이고 하니까 그런 수치를 감추고 있더라고요. 그래. 돈 던지면 막고 수치당해. 그냥 오픈. 투명하게. 그게 수치당해야 죽는 거야. 그게. 수치가 수치가 아님을 알아야 돼. 진짜 수치는 수치스럽다고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수치스러운 존재로 열등하고 찌질하게. 개처럼 살게 하는 게 수치여. 개지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다 참으면서 학대당하고 일해주고. 응. 아니 어떤 하나기는 내가 깜짝 놀랐다. 지난번 전시회 때. 그 그림이 이렇게 전시회에 보러 오잖아. 그러면 일반인 남편들도 공부 안 하는 남편들도 와서 기분 좋게 구경해 주고. 아니면 또 통 큰 남자는 하나씩 그림도 사주고 이런단 말이야. 사진도 찍고. 우리 가족이랑 즐거운 나들이 한 번 하면 되잖아. 우리 수행자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을 데려왔는데 개 살기야. 그냥 인상을 이렇게 쓰고. 얼굴 펴야 되잖아. 부인이 있는 마음 공부하는데 단체에 왔으면 부인은 수치주지 않기 위해서 해줘야 되잖아. 그날 기분이 나빴어도 서로. 와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집에 가서 뭘 얘기를 하든지. 인상을 이렇게 쓰고. 수치 덩어리를 하나 데리고 들어왔대. 이렇게 쓰면서 말걸기가 무서워. 이러고 다녀. 그때 사진 찍어서 보여줘야 돼. 네 꼬라지가 이렇다.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고 다닌다. 얼마나 무리하고 수치스러워. 근데 그 수치 떨면서. 수치를 상대방에게 주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시시비비 하면서. 아 여긴 왜 이렇게 뭐. 뭐 어떻다느니 하고. 쳐 도로 다니더니. 끝내는 이제 막 그냥 가족도 버리고 갔어. 마음 이해 안 해주는 거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딸내미 울고불고 하고. 아빠가 그냥 버리고 가버렸다고. 좀 기분 좋게 여기서 구경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막 울고불고 하고. 그리고선 나중에 이제 살아온 얘기를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한 달에 200만 원씩 생활비를 준대요. 대기업 임원인데. 대기업 임원이라 청담동이 집이 두 채나 있는 양반이. 어? 근데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조금 넣으면 잔소리 이 오지게 하면서. 상같이 싸서 넣어야 되고. 마트를 간대 어쩌다 가끔. 그럼 지갑 안 가져갈 때 있지. 여자가. 그럼 뭐 5만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돈 나오면. 자기가 낼 때 있잖아. 그러면 그건 다음 달 생활비에서 깐대요. 계산적이기가. 그래서 내가 이런 미친. 그냥 욕 나오더라고. 넌 왜 그러고 사니. 자. 어느 집에 가서 가정부로 일해줘도 200만 원. 월. 애 봐주면 300만 원. 창녀짓을 해도 그거보다 돈을 더 벌고. 그런 꼴은 안 당하는데. 너는 니가 개새끼냐 하녀냐. 아무것도 못 받고. 그러면서 그런 대우받고. 그 부인이 있는 몸담은 수행단체여서. 이렇게 인상 써서. 그 도반들이 전부 다. 그냥 이혼해라. 저런 남자랑 왜 사니. 이런 소리 듣게 하고. 개수치 당하게 하면서. 니가 사람 새끼로 사는 거냐. 이혼 말 안 하고 살면 되냐. 어.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데리고 사냐. 예의도 모르고 무리하고. 개지 그게 인간이냐. 그렇게 수치를 주냐. 사람을. 예의라는 게 있잖아. 왜.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수치적이었어. 저런 남자랑 왜 살아. 그냥 이혼해. 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막 이야기 우는 거야. 너는 자초했다. 니가 그런 꼴 당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다 당하고. 병신이냐. 경제권도 하나 못 받은 게 바보지.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게 수치인지를 처음 알았어.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물에서. 구덕이가 똥물에 살면 그게 똥물인지 모르는 거지. 맑은 물인 줄 아는 거지. 엄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 존재라 얼마나 수치 준 거야. 참회해야 돼. 자기한테. 이 세상에 제일 많이 참회해야 되는 게 자기 자신이야. 부모님한테 안 부끄럽습니까.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살아라고 놔준 내 여자 남자를. 그렇게 수치 떨게 하면서. 그렇게 수치 당하면서. 찍소리도 못하는 게. 병신인 것이야. 딱 얘기해야지. 나를 무지하지 마세요. 존중하세요. 하고 상대를 또 존중해야 돼. 존중하라고 막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를 존중해주고 그 대접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같이 개수치로 전락해. 그러다가. 상대가 나한테 막 그렇게 수치 주니까. 나도 같이 막 수치로 떨어져서 맨날 싸움질만 하는 게 그거야. 맨날 싸움질만 해. 안간거리고. 같이 수치 떠는 거야 그거. 그렇게 수치 떨지 말고요. 아주 아주 막강한 살기를 딱 올려서 한 큐에 죽여야 돼요. 즉 그거 뭐야. 버려버리는 거야. 너랑 끝이야. 이혼해. 딱 하면 끝날걸. 그렇잖아. 이 세상에서 남자가 제일 무서운 게 늙음하게 이혼당하는 거야. 누가 좋아해. 그것도 갓부도 아니고. 갓부래도 그래. 새로 들어온. 여자는 뻔하지. 돈보고 들어왔고. 얼마나 고생하겠어. 그래갖고 딱 버릇 고쳐갖고. 교양이 있고. 인간적인 남자 만들어서 데리고 살아야지. 왜 짐승성의 수치를 떠는 남자를. 그걸 다 맞춰주면서. 내가 같이 짐승으로 떨어져서. 수치당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교육을 또 시킨겨. 애들한테. 애들도 그렇게 살을 거예요. 그리고 애들 보면 그래. 너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존중도 못하고 그렇게 수치 떨고 살면서. 수치 쳐떨으면서. 그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건 완전히. 그 머리 교육이 문제가 있어. 수치를 아는 게 인간다운 건데. 수치를 모르면서 수치 떨면서.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면 수치가 가려지는 줄 알아. 돈을 벌어도 수치 떠는 개는 개야. 개가 돈 번 거야. 여러분. 인간의 품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돈을 번들. 권력을 얻은 들. 인기와 명예를 얻은 들.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자기가 알고는 자기가 짐승인 걸. 개수치인 걸. 인간답지 못하고. 나도 존중 못하고. 나 존중 못하는 사람이 상대 존중할 것 같아. 그렇게 당한 엄마들. 그런데 자기 당하고 거기서 끝났어? 자식한테 그거 다 썼어. 약자한테. 비열한 약자가. 다 참고 그 수치를. 다 당해서 학대당한 거를 다 또. 약자한테 다 썼어.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 수치를 보고 참회해야 돼. 그런 자기 존재가 그렇다는 거. 그렇게 수치 덩어리라는 걸 보면 얼마나 두려워. 너무 두려우니까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래서 뭘 봐. 돈을 보지. 짐승처럼 인기, 명예, 출세. 뭐 이런 거 밖을 쳐다보고 막 달려. 그래서 인간다워지지 않고 현대 문명이 점점 짐승 같은 인간들끼리. 계속 싸우는 거야. 막 서로. 더 뺏겠다고. 자기 수치 안 보니까. 그럼 그거 봐야 돼. 보는 게 뭐야. 자기 수치 인정하고 까발려서 알아야 돼요. 상대의 말을 들어줘야 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는 다 까먹어. 모든 애고는 참 편리해. 자기가 잘못한 건 다 잊어버려. 남이 잘못한 건 뼈에 새겨. 10년이 가득 얘기를 해. 정말 죽이고 싶어, 나는. 나는 옛날부터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내 친구가 오늘날 나 좀 봐. 불러내더니 4년 전에. 4년 전에 얘기해. 그것도 별것도 아니야. 엄청난 것도 아닌데. 그때 네가 그래서 기분 나빴어. 말하자면 떡볶이 먹으러 가자 했는데 네가 안 가서 기분 나빠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쳐다보면서 이래. 진심 죽이고 싶다. 그때 얘기하지. 그때는 참고. 뼈에 새기고. 앙 이렇게 하고. 그게 수치야. 다 당하고 산다고 느끼면서. 그걸 왜 참어. 그리고선 자기가 한 짓은 하나도 뭐. 다 물에 새겨. 물에. 물에 다 흘려버려. 심지어 더 죽이고 싶은 아기는 엄청난 잘못을 해놓고 나중에 얘기하면 내가 언제? 이렇게 하면 진심 죽이고 싶지. 그치? 내가 언제? 이렇게. 진짜 기록 보관을 해놔야 돼. 나는 있잖아. 솔직히 우주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냥 필름 돌아가듯이 자기 인생이 다 보여. 확실히 자기가 어떤 수치, 개수치 떨고 사는지 다 보여. 착한 척 안 만했어도 소용없어. 착한 척을 제일 많이 하고 착하다고 자기 생각하는 아기들. 식겁해 죽을걸? 얼마나. 착하다는 놈이 크면 그치? 나쁜 놈도 큰 법이요. 착하다는 인식이 별로 없으면 나쁜 놈도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엄청 나쁜 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한테 의외로 착하더라. 까보니까. 나는 너무 좀 집착했던 것 같아. 나의 악한 면에. 그래서 너는 그래 싸가지가 없어. 넌 그런 연이야. 막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 이 판, 사 판이야. 막 이렇게 좀.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버림을 별로 안 받았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왜냐하면 총대를 내가 많이 매줘. 악역을 해. 다 싫어하잖아 악역은. 근데 옛날에 병원 약국 있을 때도 내가 악역을 했어. 아니 그 약국 아가들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다 가난한 집 딸내미들이야. 그래서 맨날 불쌍하더라고. 내가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맨날 그랬거든. 왜냐면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미안하더라고. 나는 4년제 대학 나왔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약사하고 일반 직원이 너무 차이가 나는 데다가 이 아가들이 다 가정병은 또 어렵고. 그러니까 간식 같은 거 사주면 또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잘 쏘고 그랬는데 한 해가 와서 그래요. 아 약사님 이번에도 또 월급 안 나오는데 그 병원이 악명이 높았어.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거기 이사장이 월급으로 투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은행에 또 이자 받으려고 안 주고. 그러니까 월급을 엄청 밀리는데 6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그 얘기가 와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아버지가 아파서 약값을 줘야 되는데 자기 돈이 없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야. 내가 개빡쳐갖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약재 과장한테 쫓아가서 어 저 올라가서 원장하고 한 팔 묶더라. 지금 애들 지금 월급 못 받아서. 왜 막 그랬어. 그랬더니 약재 과장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 아니 그렇게 화가 나면 이 약사가 해. 이러더라고요. 아 화가 팍 나길래. 알았다고. 뒷감당하라고. 난 지금 과장님이 용인한 거다. 그랬더니 지가 설마 할래나 싶었던 모양이지. 그리고 내가 거기 아기들한테 야 저 응급실이랑 중환자실만 약 주고 다 동결해. 주지 마. 그러니까 입원 환자나 퇴원 환자들 와서 약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는 거야. 우리 월급 못 받아서 약 안 줘요.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 그러니까 난리 났지. 원장실로 바로 코리 갈 거 아니야. 원장이 막 소리 질러서 약재 과장 올라오면서 내가 대신 갔어. 그랬더니 왜 약재 과장 안 하니. 제가 시켰거든요. 내가 딱 그랬어. 그랬더니 막 그때 그 원장님이 연세가 한 60이 넘었는데 바지 따니 이렇게 흔들려. 분해갖고. 왜냐하면 내가 20, 20살 그때 초반인데. 새빠랗게 젊은 여자가 눈 똑바로 뜨고 와갖고 제가 시켰거든요. 딱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하면서 막 소리 들러요. 화내지 마시고 경우를 따지시라고. 나이 먹었으면 똑바로 사리 판단하시라고. 걔들이 지금 6개월 월급을 못 받아서 집에 아버지 약값을 못 받아주는데 양심이 있냐고 당신. 원장님 월급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직원들 못 받으면 당신도 받지 마. 막 이러면서 막 거기서 막 있는 개소리 없는 소리 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내가 틀린 소리 한 거 없잖아. 바지 따니 막 이렇게 떨리면서. 이익 이익 이익. 뭐 막 논리를 안 되잖아. 당신들 다 윗대가리들 못 받고 애들 안 주면 내가 이해해. 다 쥐들은 받고 없는 애들 안 주면서. 니들이 그래도 이 사람이고 양심이 없지. 수치를 알아. 막 이러면서. 이사장 나오라고 그래. 이런 막 이러면서 막 왜 그러면서. 나를 너 나가 막 이러더라고. 니가 나 해고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거니까. 노동청 재수야. 재수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막. 그래 막 귀를 타고. 그리고서 내가 똑바로 해. 이 그지 발사기 같은 막 이러면서 내가 문을 꽝 닫고 나왔다. 안에서 뭐 막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날 오후에 월급이 나온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소문이 쫙 돌았어. 병원 내. 싸움 따기 하나 들어왔다. 정말 얼마나 수치가 올라왔겠어. 내가 약을 짓는데 얼굴을 못 들게 해서. 아니 아버지 뻘되는 사람한테 가서. 뭐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지랄 떨었잖아. 그러니까 막. 수치가 올라왔는데 약을 막 이렇게 짓고 있는데. 원장님이 내려왔더라고. 그래도 좀 그 나이에. 그럼 병원에서 병원장 할 정도면. 인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한 말이 틀리지 않잖아.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는 하지만. 수치스럽지. 그 애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이렇게 와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병원에 다닐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유명해졌어. 내가 지나가면. 속상. 저 약사야. 건드림이 많네. 그래서 저기. 간호사들한테 뭘 얘기를 하면. 아 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내가 너무 무서운 거지.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이제 사표를 내고. 아우 나 못 잊겠다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울고 불고 가지 말라고 막. 그래서 내가 이것들아. 또 월급 안 나오면 나보고. 방패 망기 시키려고 그러지. 너네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장난했는데. 어쨌든. 승질이 더러웠어도. 할 말 하니까. 되게 미움도 받았지만. 사랑도 많이 받고. 시원했어요. 그렇게. 참긴 참았지 나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건 참았지만. 안 참는 거. 여러분. 그걸 다 참고. 만약에 거기서 그래서 쫓겨나면 나와야지. 그런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개수치 떠는 병원에 왜 있어. 옛날에 어떤 수행하러 온 아가가 그러더라고. 너 무슨 일 했냐. 그랬더니. 저기 전화 상담인데. 대출. 청소년한테 전화해서 대출 받는 거. 내가 그랬어. 그거 왜 하니. 너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했어. 그랬더니. 아니 그게 돈이 없어서. 그럼 돈 주면 다 하니. 돈 주면 사람도 죽여. 넌 네 정신으로 살아. 돈의 노예로 살아. 이런. 너는 인간부터 돼야지. 네가 무슨 마음 공부를 하러 들어와. 그랬더니. 아니 사장님이 그러라고 시켜서. 그럼 너 시키는 거 다 해. 내가 여기 시킬게. 너 칼 물고 자결하라고 하면 자결할 거야. 정신 나간 소리를 해요. 남편이 그래서 무서워서 그랬어요. 병신 인증을 하고 다녀. 누가 시켜서 그랬다고. 그렇게 수치 떨고 살았으면서. 피해자가 더 나빠. 왜 그러고 살아. 난 저거 화가 나. 내 제자가 그렇게 당하고 살고. 병신처럼 살면. 진짜 진심 죽이고 싶어. 인생을 그렇게 살면. 100년 살면 뭐 해. 수치 떨고. 개새끼야. 쳐맞으면 어때. 한 대 쳐맞으면. 열 대 때려. 짐승 취급해는 죄다. 너는 이러고. 밟아버려 그냥. 왜 그렇게 받고 살아. 그리고 내가 그 남자 기복을 했어. 야. 네가 그렇게 무서우면 부인 잘 떼. 시컨 두드려 패. 아주 그냥 뻑게 만들어. 그녀를. 남편을 돈도 벌어다 주고 하는데. 왜 때리고 지랄해. 승질머리 고쳐야지. 그거를 데리고 사냐. 그냥. 또 이거 폭력 조장한다고 지랄하겠네. 화딱 지랄아서 그래. 왜 그래. 그리고 입 뒀다가 뭐 해 닿았어. 입 뒀다가. 왜 참아. 왜 참아. 그건 입이 아니라 주둥이지. 참고 있으면. 잘못한 거면 얘기해. 세상 없는 사람도. 그렇잖아. 수치 떨고 자빠진 걸 왜 봐줘. 같은 수치여. 윗사람이래. 여러분. 왜 이렇게 돈과 권력이나 인기 명예. 뭔가 봐. 그런데 약해가지고. 촤촤촤. 제가 예전에. 도가 덜 됐을 때. 거의 한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아주 뭘 모르고. 나도 그때 도가 한참 안 됐을 때. 너무 이른 나이에 이거를 시작했어. 남 가르치는 거. 제가 제일 태어나서 살면서 제일 후회한 게. 이 내가 헤라로 여기 수장으로 이거 공부 가르치는 일을 한 게. 제일 후회했어. 내가 밑바닥에서 굴렀으면 도가 더 빨리 되고. 좀 더 크고 인간적인 사람이 됐을 텐데. 위에 있으니까 자꾸 내 수치를 가리게 되잖아. 나도 모르게. 교정이 안 되잖아. 내가 잘못해도 누가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게 되게 뼈아팠거든. 그런데 한 번. 난 얘기해주면 즉각 고칠 각오가 돼 있는데. 다 안 해주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어떤 아기가 왔는데. 내가 뭔가 행동적인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고 막 헤라님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 뭐 이런 환상을 품고 온 거야. 왔는데 내가 뭔가 말실수나 뭘 했겠지. 자기 눈에 거슬리는 수치를 떨었겠지. 그냥 나한테 딱딱가 세우더라고. 헤라님. 내가 헤라님을 너무 존경해서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헤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 수치스럽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딱 하는데. 너무 수치가 올라오고. 그런데 순간 그 아기가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그렇지. 아무리 존경하고 대단해도 자기가 보기 아니면 딱 얘기해주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고칠 것이고. 아니면 내가 설명할 거 아니야. 아가 사실 그건 이건 거야. 너 네 관념을 봐라. 이렇게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네가 원하는 그런 훌륭한 스승 못 돼서 미안하다. 실망했으면 딴 분을 찾아보고 내가 고치도록 노력할게. 몰라서 그랬다. 도가 덜 돼서 그랬다. 이래 내가 굽히면서도 그냥 멋있었어요. 나는 제자들이 그러길 바래. 걸 막 참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관념으로 봐서. 내가 얘기를 해주면 굽히면 되잖아. 아우 헤라님 제가 잘못 봤네. 이러면 되는데 또 그때는 인정을 안 해. 지수치를. 그럼 바락바락 대들거나. 참으면서 얘기를 안 하거나. 둘 다 개수치여. 말을 해. 그랬다가 상대가 설명하는 것도 듣고. 아 내가 오해했었네. 그러면 즉시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미안하다고. 꺾기도 싫고. 남 지적해서 미움받기도 싫고. 입을 꾹 참고. 그러고 사는 게. 수치 떨면서. 왜 그렇게 당하고 살고. 왜 그렇게 비열하게 약자한테 가해하고. 남자아기들은 가족이 약자 아니야. 밖에서 지인탕 당하고 오면 가족들한테 화풀이하고. 수치를 알아야지. 찌질하기는. 비열하기는. 그 순간 거기서 끝내야 돼요. 내 감정풀이는. 이 사람하고 있었던 건 왜 딴 데에 연관을 줘. 삶과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야. 특히 내가 강자한테 받은 걸 약자한테 푼다. 그럼 비열한 해고가 어디 있어. 엄청 비열한 해고인데. 약자는 다 그렇게 비열해요. 자기 약자를 버리면. 자기 약자가 올라오잖아. 사람 대할 때마다. 강자를 대할 때마다. 그럼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고. 약자랑 딱 인식이 되면. 바로 당했던 걸 다 쏟아내. 그게 개수치여. 그게. 돈 못 벌고 뭐. 이런 게 개수치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문화적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제가 얘기했죠. 저희 엄마가 수치가 심해서. 아빠한테. 여보라든가 누구 아빠.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이렇게 불러. 어이. 아 그거는 아빠요. 아빠 용어구나. 어이는 아빠야. 엄마는 이렇게 불러. 이봐요. 이렇게 불러. 그러면 아빠가. 뭘 봐요. 이렇게 대답해. 그리고 아빠도. 여보 이렇게 다정하게 안 불러주는 사람한테. 자기만 여보 뭐 이래. 그러니까 어이. 이렇게 불러. 아니면 개새끼도 아니고. 너 너무 수치가 올라와서. 제발 좀 그렇게 좀 부르지 말라고. 다정하게 여보라고 부르라고 그랬더니. 막 펄펄 뛰면서. 우리 엄마가 무슨 여보냐고. 수치스럽다. 그게 왜 수치스러운데. 공식 명칭 아니야. 부부끼리. 그냥 약. 그냥 수치가 그냥 올라오는 거야. 아무 때나. 그래서 수치 떨면서 살았어요. 가해자 피해자로.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지. 우리 엄마도. 제일 싫은 거야. 우리 아빠는 앞에서 이렇게 가고. 모든 짐은 우리 엄마가 들고.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 난 너무 싫어갖고. 그러지 말라고. 짐은 아빠가 들고. 왜냐면 텔레비 보면 나오잖아. 심지어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영부인을 이렇게. 난 너무 아름다워. 딱 이렇게 해주면서 어깨를 딱 감싸면서 내려올 때. 로맨틱하고 아름답고. 무거운 거 딱 들어주는 기사도. 남자답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 아 근데 그렇게.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어요. 그 친구가 시골에 사는 친구야. 성질이 좀 못 대처 먹었어. 그래갖고 걔랑 맨날 싸우다가 어느 날 이래. 화해의 의미로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걸 줄게. 그래서. 너같이 성질 더러운데. 너네 집 뭐 뻔하게 맛있는 거 있어.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대요. 나는 거기에 약해. 왜냐면 우리 엄마가 맨날 주는 게. 달걀찜이나 해서 맨날 줬지. 먹어본 게 달걀찜, 계란, 김이 제일 많이 먹어봐서. 나는 호텔 뷔페 가도 그거 먹는다니까. 그래갖고 장가 나는. 많이도 안 먹는데. 그렇잖아. 그런데 어렸을 때는 지금은 입맛이 고정화되고. 먹는 거에 별로 연연 안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엄마들이 맛있는 거 막 해주는 거 부럽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거기에 약해.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도 해주실 수 있을까? 다 안 돼. 자기 엄마는. 그래서 갔어요. 아주 시골이더라고. 영동 막 이렇게 아주 좀 깡촌이야. 거기를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갔더니 미리 과일도 깎아놓고 엄마가. 농사짓는 게 얼마나 바쁜 분이야. 친구 왔다고 다 이렇게 해놓고 놀고 있어라. 거기서 친구들이랑 친구랑 막 놀았어. 먹을 거 차려놓은 거 놓고. 노니까 저녁 때 와서 부모님이 들어왔어. 그런데 둘이 너무 다정한 거야. 서로 발을 씻겨주고. 나는 거기서 첫 번째 충격. 발을 씻겨줘. 집도 허름해요. 그리고 밖에서 수도를 틀어. 그러니까 뭔가 잘 사는 집은 아닌데. 굉장히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둘이 밖에서 이렇게 세숫대야, 쇠쇠, 노쇠대야 같은 데 발을 씻겨주더니. 닦아주더니 고생했다고 서로 막 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해주면서 옷을 싹 갈아입대. 그런데 세상에 모시적삼은 그때 처음 봤어요. 빳빳하게 풀먹인. 그 어머니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 게. 지금 생각에. 그거를 다 갈아입는 거야. 곱더라고요. 할머니가. 남편도 그걸 시원하게 그런 적상 같은 걸 딱 입히더니. 상을 정말 한 상 푸짐하게 차려왔어. 그런데 거기서 더 웃기였던 거. 이 어머니가 검은고를 할 줄 알아. 검은고. 그걸 다 꺼내더니.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막걸리 한 잔 주니까 노래를 해.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그런데 너무 뭔가 편안하고. 이 풍류를 안다는 게 이거구나.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인데. 그리고 호롱불이야. 거기가. 밤되면 아버지가 일찍 일찍 자라고. 전등을 안 달았대. 호롱불에 공부 좀 하려고. 책가방 챙겨갔다 그냥 잤거든. 그런데 너무 뭔가 너무 편안하고. 내가 진심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 자라면서 막 공부 잘하고 1등하고. 돈 많은 집도 많이 가봤지. 돈 많은 집. 제가 제일 많이 가본 집이 어디냐면. 국회의원 2선인가 3선 한 집. 딸내미네 집에 갔다. 거기서 진짜 문화점 시켜서 거기서 뭐였냐면. 과일을 내오는데. 내가 처음 보는 과일이야. 지금 뭐 시골 얘기하면 무슨 뭐. 태국식 과일 망고나 람부탐 이런 거 내왔겠지. 그런데 그때는 이게 뭐야 그랬더니. 과일. 과일이래. 그런데 그. 그 당시도 있었나봐요. 외제에 파는 그런 미제 뭐 이런 데서 가져온 건가 봐. 그걸 막 내오고. 그 생각나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왔다 갔다 했던 거 생각해. 그 엄마가.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그 집안의 분위기가 편하거나 내가 거기가 좋거나 얘가 부럽지 않았어. 그냥 부러운 건 딱 이런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불어서. 나 가끔 놀러 올 테니까 이 과일 좀 줘. 그랬던 기억이 나. 그런데 살고 싶지 않았어 결코. 뭔가 분위기에 냉하고. 집은 막 엄청 컸어요. 넓어서 화장실 갔다 오다가 길을 잃었을 정도니까 내가. 그래서 막 신세계라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그 집은 과일을 이상한 걸 먹어. 막 얘기를 하고 화장실도 세 개나 있어. 막 이렇게 화장실 보통 하난데 옛날에 우리 그것도 푸세식으로 그치? 수세식도 처음 봤고 방 안에 화장실 있는 거 처음 봤거든 그때. 그래서 또 그 집이 난 부럽지 않았어. 그런데 그 시골집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저런 엄마 아빠 밑에서 안 태어났지.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너무 수치스러워. 얘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우리 집애를 절대로 안 데리고 왔어. 얘를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경제적 여권이나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다는 걸. 그때 이미 이제 몸으로. 아 왜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살까. 그래서 야 내가 물었지. 니네 엄마 아빠 맨날 저렇게 검은 곳 하고. 아 맨날 그래. 일주일에 세 번은 해. 수상 차리고 둘이 그렇게 놀아 잘 놀아. 이러더라고. 걔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그걸 보고 부럽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살았으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분들보다 시간은 많았거든. 뭐 농사지느냐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 것도 없었고. 아빠가 그냥 선생님에서 돈은 없지만 일찍 일찍 퇴근했고. 그럼 알콩닭콩 얘기도 하고 재밌게 살 수 있었는데. 그 가해자 피해자 애고가 있으니까 쌈딱처럼 맨날 싸우고 그 미움의 애고가 수치 떠는 줄도 모르고. 수치를 돌이켜 알아야 수치를 안 떨을 텐데. 날마다 수치 떨고. 수치예요 그게. 그리고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어떻게 훌륭한 사람 돼? 쌈딱이 되지. 그래서 내가 쌈딱이 됐나 봐. 내가 쌈딱이 돼서 수치를 떨고. 정말 내 수치를 여기 와서 보는데 정말 엄마 아빠의 수치를 인정 안 하니까 나도 그냥 수치가 그냥. 그리고 엄마가 너무 참고 사는 걸 본 거야. 우리 작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엄마는 아들 둘의 딸 하나였어요. 아들이 뭐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형님이지. 동서고. 그런데 그 작은 엄마가 엄마를 너무 무시하는 거야. 딸만 셋이었거든 우리 집이.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 낳았다고. 맨날 그러는 거야. 우리 귀한 아들들. 이러면서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있는 거야 참고. 어느 날은 그러는 거야. 자기 아들들 들어오니까. 우리 귀한 왕자님 들어왔다고. 그러더니 저기 우리 딸들 들어오니까 저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시네들 들어온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는 거야. 자기 자식을 수치주면 자기 수치 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달려들었지. 작은 엄마도 여자야 쓸모없는 가시네라고. 아무데서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딱 하면서. 우리 엄마가 듣고 있잖아. 여기 우리 집이거든. 하면서 내가 막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저 조그만한 게 눈가리를 저렇게 뒤집어 뜨고 대든다고. 형님은 애를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 한마디 했다. 쟤는 나도 못 당해 이러더라고. 내가 막 그랬어. 여자로 태어난 게 무슨 죄가 있냐고. 다시 한 번만 그러나 오지 마세요. 기분 나빠 얼굴만 봐도 내가 막 해댔거든요. 엄마가 너무 참고 사는 걸 보니까 뭔 죄인 같아? 무슨 죄인 같아? 참네 웃기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일을 가르치. 절대 그렇게 안 살리라. 그랬더니 이게 반작용이 일어난 거야. 이게 에고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 쌈딱이 되는 거지 이번에는. 그래갖고 남자친구 사귀면서 얼마나 남자를 무시하고 수치 줬는지 내가 여기 와서 참회 진짜 많이 했어. 왜냐면 그냥 종부리듯이 했어 남자를. 그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그 수치 때문에. 막 그냥 아무데서나 맘에 안 들면 무릎 꿇어. 그리고 막 때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착각했지. 남자들이 나 무서워서 그럴 거야. 내가 빠짝 말라고 뭐가 무서웠겠어. 그렇지? 버림받는 게 무서운 거야. 벌써 무릎 안 꿇어. 그래 알았어. 끝이야. 내일부터 안 만나. 이렇게 되니까. 그때 남자들은 순진했다. 요새 남자 같으면 진짜 위험했어. 나 끌고 가서 죽이거나 그렇지? 때리면 어떡할 거야. 근데 무릎 꿇어. 쳐맞고. 아주 그냥 있는 폐약을 다 부렸어. 남자한테 그냥 그걸 다 푸는 거야. 약자한테 푼 거지. 제우주에서 남자는 약자예요. 남자는 약자야.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만만했어. 항상. 연애질하면 걔는 내 꼬봉이 하나 생긴 거야. 항상 그러고 다녔어. 그리고 남자 아기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 니 앞에 쓰면 너무 무섭다. 만나지 마. 근데 좋대. 그러니까 반작용인 거지. 엄마는 남자라면 절절매고 사니까 그걸 보고 내가 그게 너무 수치스럽다고 이번에는 가해자 수치가 돼버린 거야. 우리 격하게 끄덕거리는데 너가 곽해다. 너도 그러고 있잖아. 남편 때려 자꾸 그치? 니가 여자로 수치당했다고 약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착해갖고 조지는 거지 막. 그게 수치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려고 태어났지. 그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수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산 거야. 수치 떨면서. 그 수치가 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나라고 인정 안 하니까. 그러고 산 거지. 여러분 진짜 수치가 그거예요. 남을 이해 안 하고 존중 안 하고. 이해 못 받고 존중 못 받은데도 여자는 원래 이런 거야. 이러면서 그냥 산 수치. 남자들. 여자는 개돼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뤄도 돼. 그 수치. 그럼 자기는 개돼지랑 살아? 똑같은 짐승성으로 떨어지는 거지. 나는 가해자니까 괜찮아? 나는 강자니까 괜찮은 거야? 그런 무식하고 돌대가리 같은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화날 때가 그거야. 멋진 모습 안 보이고 그렇게 수치 떨면서 그렇게 살 때. 여러분 마음 공부는 행동 교정이에요. 다시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지난번에 술 먹고 와서 수치스럽네요 했어. 진짜 수치스럽으면 또 술을 먹어? 먹어? 안 먹어 아가. 근데 또 먹었지. 맥주를 그냥 있는대로 마셔갖고 탐진해서 화단에서 넘어져서 팔 부러져. 아이고 자랑스러워 엄마. 어? 딸이 그걸 보고 너는 훌륭한 사람들이라 했지 너 아가? 했지? 다 딸한테 왜 부러졌다고 했어? 얘기해 봐. 화단에서 굴렀는데 왜 굴렀다고 했어? 술 먹었다고 했지? 맥주 많이 마셨다고 그렇지? 근데 수치도 모르고 얘기했지? 응? 개 수치를 떨어라. 이거 사. 응? 그럼 딸 보고 이렇게 가리킨 거야. 너도 종종 술을 먹고 굴러서 팔을 부러뜨리고 다녀라. 응? 제 3자가 들으면 그거 얼마나 개 수치여. 아가. 자 이걸로 편집하지 말고 내보내세요. 저 아기의 수치를 깨야 돼. 참고로 이름은 조은이에요. 저 아기가. 우리 아기 어디 살아? 인천 살지? 인천 금방 어디에? 조은이라고 있어요. 어? 맥주 먹다가 맥주 박스로 먹다가 그냥 화단에서 굴러서 팔 부러지나기. 진짜 이래야 세상이 다 알아야 다시 나네 그러면 술 그냥 지난번에 막걸리 먹고 퍼져갖고 못 오고 저기 진주에서 여권방에서 어 지난번에 너 세번째야 지각하고 안 오고 막 못 오고 알아서 해. 수치 떠는 거 죽이는 게 중요하지 봐 이건 수치가 아니야 사람들이 아는 게 수치라고 생각해 여러분 얼마나 이상해 아는 게 수치가 아니라 아무도 몰라도 그게 수치여 응? 술 먹고선 그래 얼마나 술이 만취 돼갖고 그래 응? 화단에서 굴러서 고개를 들어 아가 수치 이제 느껴? 어 됐어 그러면 다음에는 술 안 먹겠지? 어 먹으면 내가 또 해줄게 뭐 방송은 항상 있는 거고 내가 헤라티비에서 한 번 더 해줄게 대한민국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하면서 좀 봅시다 감추고 내 수치 감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돌대가리는 뭡니까? 걔가 수치여 걔가 존재의 수치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여러분 그래도 은약이 수치는 저건 애교지 저런 수치는 애교지 그렇지? 그러고 싶어? 뒷구멍으로? 그 걔 수치를 여러분 똑같아야 돼 안팎이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 즉 어디에서나 내 모습은 똑같아야 돼 표정 관리하는 아기들 다 알아 저 행스 아기들 중에 응? 가족한테 대하는 거랑 여기 마스터 학위한테 대하는 거랑 나한테 대하는 다 달라 아주 그냥 얼굴이 수십개여 개수치여 그냥 포장을 어찌나 하시는지 응? 여러분 여러분이 막 누구 때리고 포악할 때 그 악마 같은 얼굴 찍어서 이렇게 봐줘야 돼 딱 그 얼굴이 응? 막 다중인격이야 대부분의 인간이 그게 수치야 응? 막 만만하면 덤벼 응?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나 내가 진짜 무서운 사람한테도 그렇게 덤빌 겸? 부인을 막 때려 그러면 자기보다 힘센 남자도 때릴 수 있어? 엄청 때리는 남편이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우 되게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래더라고 이렇게 뭐가 훌륭한가? 그렇게 힘이 세셔가지고 잘 때린다며 꼭 당신보다 힘이 센 남자를 한번 만나세요 그래도 때릴 수 있나 봅시다 아주 윤감하네요 부인도 개폐해서 입원도 시키고 엄청 훌륭하시네요 여기 아주 힘센 유도 선수관인데 한번 붙어보세요 내가 수치를 알아야지 자기보다 약자를 그렇게 계속 때리고 살면서 그게 수치 아닙니까? 자기도 막 약한 자식을 막 그렇게 때리고 막 여러분 그 수치를 남이 모르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감추고 겉으로 나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서 여러분 막 소리지르고 엄마들이 여러분한테 포악할 떨다가 갑자기 전화 오면 어떻게 해? 여보세요? 이렇게 바뀌잖아 왜? 그러면 애들은 거기서 개깝 노래해 애들은 이게 뭐지? 전공이 안되네? 여기 쓰러진다 엄마들 다 여기저기 수치 엄마들 쓰러져? 어? 그러면서 그게 수치인지 몰라 그러면서 고상한 척 그러니까 수치 떨지 않으면 고상한 척 하는 것밖에 몰라 오버하는 거지 나처럼 그치? 참지 않으면 수치 떠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 막 하지 않으면 고상해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니고 아유 진짜 그냥 가식 떨고 쳐 다니는 거 보면 정말 목소리가 다르지 그치? 남자들도 그래 엄청 남자답고 막 자기가 잘났다고 막 포장을 해 내 앞에서는 막 징징 울면서 마스터들 앞에서 징징 울면서 어? 성관념 못 내려놔서 이 공부 못하겠다고 여자 좋아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다고 자기는 징징 울었어 그래 놓고선 자기 사귀는 여자한테 가서는 나는 깨달음에 목숨 걸었다고 얼마나 멋있는 남자인 척을 하고 싶은지 똥을 싸세요 어? 그걸 병신 꼴값 던다고 하는 겨어? 바람 피우고 싶으니까 그냥 외관 여자한테 가서는 자기가 훌륭하고 멋진 남자인 것처럼 응? 깨달음에 목숨 걸어다 목숨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응? 그 아기 이거 들을려나 모르겠어? 수치를 좀 알아 수치를 좀 아우 정말 창피해서 그 자기의 그 모습이 안 보여? 여러분 봐봐 집에서는 막 부인 때리고 막 이러던 남자가 나가서 바람 피울 때는 애인한테는 그러고 싶은가? 여기 있나 봅시다 그러고 싶어? 진짜 아... 자기의 그 수치를 봐 응? 뭐? 위로해 준다고 옆에 태워? 위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자기가 위로 안 하면 위로할 사람이 없어? 젊은 여자 옆에 태우고 싶었잖아 그러면서 가식을 떨고 처자빠져 있으니 말을 응?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정말 그건 입이 한 주둥이야 그럼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성살기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 응? 집구석에서 하는 대로 해봐 누가 따르겠어 하긴 뭐 진정한 바람둥이는 부인한테도 잘한다대 그러니까 진심은 없는 거야 부인한테까지 진심이 아닌 거야 서비스를 참 애고의 가식은 어디까지일까? 요새 제가 치를 떨어요 정말 나한테 앞에서 하는 행투머리하고 들리는 소리는 다 들리지 와서 얘기해줘야 될 건 다 해줘 다 알아 남자아가들 응? 여기 몇몇 아가 생태머리 내가 다 알아 집구석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사 사이에서 어떤 무슨 짓거리 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응?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양심을 아이고 정말 수치 알아야지 수치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치가 뭔지 알겠지 여러분? 가식이 수치여 응? 여자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솔직히 얘기해 뭘 안 좋아하는 척 해 안 좋아하면서 그렇게 질투를 하나? 참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난 대놓고 얘기하잖아 그리고서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어 남자 좋아해 하려고 하는데 나 솔직히 안 좋아하네 별로 어떡하냐 귀엽긴 하지 하지만 이 관념을 또 보게 되네 여러분을 딱 보니까 내가 별로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 이 여자를 청산해야 되겠네 오케이 남자 좋아하는 여자는 청산했는데 남자 안 좋아하는 여자가 아직 청산이 덜 됐네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남자들의 단점이 조심하세요 이렇게 맨 눈으로 딱 보고 있잖아 예전에는 여자를 안 좋아하는 관념이 셌거든 그걸 청산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자를 훨씬 좋아하니까 이제 여자 좋아하는 관념을 청산해야 되겠어 내가 좋고 나쁨이 있으면 안 되죠 그쵸? 그냥 분별 없이 여자거나 남자거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별에 따라서 기호가 있거나 돈이 있다 없다 또는 지위나 권력에 따라서 선호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분별심이잖아요 그치 여러분? 응 그러면서 자기가 강자 앞에서 약자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좀 봐 그 가식적인 자기를 그게 수치잖아 그치? 그리고 솔직하지 않은 자기 수치잖아요 당당하게 못 사는 자기 수치잖아 그 수치 인정해야죠 자 이해되죠 여러분? 네 응 수치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수치할 때는 남 앞에 자기의 수치를 이렇게 드러내면 특히 드러낼 때 소수의 인원 여기 와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보다 전 세계의 알림은 더 좋아 그냥 딱 나와서 다 방송 같은데 나와서 막 이렇게 다 자기의 그런 아픔을 얘기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자기 수치를 이렇게 공개해서 치유받기 위함이에요 수치가 수치가 아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수치가 아니야 가식 떨고 감추고 있을 때 수치야 드러낼 때 이미 수치는 생명을 잃어 이미 수치가 아니야 당당함으로 바뀌어 아픔이지만 그게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절대 가식 떨지 마세요 솔직해야 돼 그리고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절절 내면서 그냥 살아 그것도 수치야 수치가 본시 없는 수치인데 가짠데 수치가 있다고 믿고 수치 당할까 봐 두렵다고 자기를 종처럼 노예처럼 비굴하고 하인처럼 한여처럼 그렇게 살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당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대접하는 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버릇을 가르치는 거야 특히 동물성 애고는 더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하면 제가 알아주겠지 아니요 알아주지 않아 너는 한여니까 좋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하고 더 시켜 안 해주면 오히려 화를 내 더 더 더 더 요구하는 게 애고야 딱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일대일 동등하게 하는 대로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고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거기서 평등을 알고 내 존재를 존중하는 법을 알고 수치를 알아야 그 수치가 수치가 아님을 알게 되고 진짜 존재의 수치를 들어가서 깨질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존중 못 받을 때 존재는 수치 당하는 거야 무시 당하고 수치 당하는데 그걸 용인할 때 존재는 수치 당하는 거야 돈을 암만 많이 벌어도 그런 여자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남자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남자로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 이혼했다고 수치스럽다고 부끄럽다고 버림받았다고 무시 당하고 수치 당하면서 찌질한 남자로 사는 것보다 이게 나은 거야 알겠어? 버림받지만 말고 너도 버려 알아들어? 여자가 세상은 넘고 여자는 말아 그 여자 하나 아니야? 딱 버려버려 너도 좋아하지 않잖아 그치? 싫잖아 근데 너도 사회적 최면 때문에 이혼은 안 돼 뭐 이딴 사람들 앞에서 버림받은 거 보이는 게 수치스럽 그게 왜 수치니? 꾹 참으면서 찌질하게 할 말도 못하면서 사는 그게 병신이지 너는 그 수치 깨야 돼 왜 참니? 왜 참어? 누가 널 죽여? 참지 말고 딱딱 얘기해야지 참았다가 한번 폭발할 때 너 어떻게 하니? 너 칼들을 거다 오버를 하는 거야 그렇게 수치를 참다가 걔 수치를 떠는 게 그냥 말을 해 참지 말고 평소에 알아들어? 여러분 그게 수치를 인정 안 하고 참으면 수치 떨게 돼 퍽 터져서 아니면 약자한테 가서 그거 계속 쓰거나 아무리 강자라도 할 말 딱딱 얘기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얘기했을 때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내 수치를 떨었거나 하면 굽혀야지 미안합니다 ils에 수치했던 것이 아저씨가 언제받아 ه 나의 순간만에 너무 좋고 두번째ед 그 기회는 한국말로 한국말로